올해로 9회째를 맞는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개최 시기를 여름철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흥부는 최근 우주항공축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5월에 개최해오던 축제를 여름방학기간인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흥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축제 장소도 박지성 공설운동장에서 나로우주과학관 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